자 오늘의 첫번째 대리깡 입니다 네 일단 첫번째 대리깡 인데 어 이분같은 경우에는 자 이분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호스팅 감사합니다 자 이분은 조금 따로 더 질러드릴거에요 어 왜요? 군인의 신분에서 전역했습니다 저희 방송은 전역자를 우대합니다 네 불만 있으시면 군대 갔다오세요 저희 방송은 전역자를 우대합니다 네 이분은 따로 제가 두번 더 질러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자 군 전역하고 처트박 자 일단 소재 세트 빰 자 조선 세트 자 남한 무역 세트 야 전역자한테 뭐좀 줘라 아 토크 블랑시 아 좋습니다 아 그래요 맛난거 하나 먹었고 자 지금 자 3800원을 지르면 되네 어 짠 아 항해 보조 세트 아 항해 보조 세트로 마무리 자 회장깡입니다 자 회장님이구요 자 뭐야 이 아이디 아니야? 다른 아이디야? 자 갑시다 이번 투박이 약간 좀 애매합니다 예 먹을건 많은데 먹을게 없어요 자 그럼 가볼까요? 가츄아 자 만원만 해달라 그랬어 자 네번입니다 자 게장 벵가르 아 좋아요 자 토크 블랑시 자 아 재질 세트까지 달달하게 먹었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네번 깡이었구요 예 자 이제 다음분 다음분입니다 자 다음분이구요 찹 갑시다 자 이만깡 개량? 개량 잉내를 만났는데 얼마냐구요? 저 되게 비싸요 예 그니까 개비기랑 댕댕이급이라 되게 비싸요 가격이 가자 아 셰프코트 자 1 셰프코트 자 드래기 다음 야 근데 잠고양이가 한번도 안보인다 자 선박 소재 세트 뭔가 잠고양이 고양이 가면 이런게 안나온다 오 재질 먹었어요 달달하구요 야전금이죠 항해 보조 세트 전체적으로 약간 수준이 좀 높게 나오는데 오늘 약간 손발 좀 잘 받는다 자 조선 세트 자 마지막 하늘이시여 마지막 마지막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전 더블금으로 마무리 자 오만 데리깡이예요 오만 데리깡이예요 오만 데리깡 자 항해 보조 세트 자 슬슬 이제 슬슬 불안하죠 자 혹시 뭐 원하는거 있으세요? 나 이거는 먹고싶다 다른거 다 필요없고 이거는 먹고싶다 자 소재 세트만 세번 자 잠깐 기다렸다가 자 소재 세트 네번 다섯번 아 무역세트로 바뀌었네요 네 좋습니다 네 소재 세트입니다 소재 세트 어 재질도 하나 먹었어요 참고로 재질같은 경우에 야전금같은 경우에는 많이 풀릴땐 20억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안풀리기 시작하면 40억 50억도 나오는 그런 아이템이죠 자 지금 절반까지 오는데 재질 세트 말고는 딱히 먹은게 없습니다 나만 무역세트 그럴때는 빨리 가격을 낮춘 상태에서 파는게 나쁘진 않아요 야전 목이 비싸죠 자 조선 세트 나만 무역세트 어허 이분이 피해자인가? 득음을 바꿔봐 오케이 일단 1쉐프 커튼 항해 보조 세트 겁나 나오네 자 두번 남았습니다 소재 세트 아 스킬 로트 세트로 마무리 아 꽝이 너무 많이 떴어 어 이분은 제가 딱 한번만 더 질러드리겠습니다 5만원을 쓰셨는데 어 먹을만한게 딱히 안나왔어요 한번만 질러드릴게요 여기서 개인예가 나온다면? 아 꿈이었구요 예 소재 세트로 마무리 자 다음뿐입니다 자 이분이 피해자가 될지 승리자가 될지 아무도 모를 일이구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좀 옛날 보금하고 할까? 안녕하세요 자 일단 항해 보조 세트 빤빠바바바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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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빤빠바바바바밤 앗 1.5% 잠고양이 인형 드디어 보는구나 빤빠바바바바바바밤바바밤바바바바바밤 바바바바밤 짬고양이 오! 야전금! 따다단 따다단 딴 딴 오! 야전금 하나 더! 자 보조 세트 자 남한무역 세트 아 서막 소우제 세트 짬타 이거 아니냐구요? 뭔소리에요? 치즈냥이네 치즈냥이 어! 푸뎅이! 빰바바바밤 딴딴따딴 팔았어요? 축하축하 2500원짜리 트박에서 200억 뽑았으면 할말 다했지 뭐 선박 소재 세트 어! 장까지 건강해질거같은 BGM이야 스킬 로트셋 스킬 로트셋 빰바바밤밤밤밤 빠바바밤 빠바바밤 조선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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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BGM을 바꿔보자 자 다른 BGM 특판해주세요 앗 잘못들었다 이거 바로 아래가 이건데 아 몰라 이거 들고 하자 스킬 노트셋 스킬 노트셋 조선셋 조선셋 마지막 선박 소재셋 용두 3이었습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네 자 버프 걸었습니다 자 아무 배나 먹어주세요 배빼고 다 나오겠군 가자 버프냐 디버프냐 아 몰랑 가자 자 그래 한번 개잉이야 한번 뽑아보자 개잉이야 아니면 개뱅이야 하나 뽑아보자 자 선박 소재셋 세트 어 뭐야 자 항해 보조 세트 자 이거는 브금을 바꿔보자 자 이번 BGM은 요걸로 간다 자 스킬 노트셋 자 조선셋 자 남한 무역셋 자 서막 소재셋 틀어달라고 얘기할거면 그 노래가 저작권적으로 사용해도 아무 표기 없이 사용해도 사용이 가능한 저작권이 없는 그런 BGM인지 가져오세요 자 스킬 노트셋 자 일단 이분은 큰일났어요 레리코 틀어주세요 죽으란 얘기냐 오호어어 게짱 아무튼 트 로 prow 그래도 배 하나 나왔네 어 근데 그게 안 좋은 배라서 그렇지 오호어.. 프리댕이 갑자기? 자 이제 두번입니다 아 보조세트 운이 끝나나봐 메모리 자 마지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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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마지막 조선세트로 마무리 자 이번에는 무려 실드 룰렛 미션입니다 자 개인에 나오면 한 대당 만원 그 다음에 항 한댕 아이 감사합니다 땡큐 자 개인에 나오면 한 대당 만원 고양이 머리 장갑은 여러개가 나와도 품목당 오천원 토크 블랑씨는 뭐 없습니까 토크 블랑씨 자 아 그닥 안 땡겨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고양이 머리 고양이 장갑 개인예 갑니다 제발 신이시여 자 삼만깡이구요 아 제발 지금 방송시간 31시간 차이 있다 제발 주여 도우소서 간다 항해 보조세트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렇지 1 고양이 아 토크 블랑씨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제 죄를 용서하시고 아 야전금 야전금 재질 나쁘진 않은데 조금만 더 주십시오 조선세트 아 조선세트 자 두번 네번 남았나 다섯번 남았지 스킬 로트 네번 항해 보조세트 세번 아 남한무용세트 두번 아 잉예를 말란데 하나만 주십시오 잉예 한번만 갑시다 잉예 마지막 한 번 아 재질 세트로 마무리 예 재질 나쁘진 않은데 아쉽게 됐구려 12,500강이구요 다섯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자 조선셋 터크블랑시 항해 보조셋 항해 보조셋 마지막은 조선셋으로 마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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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